북한 주민들의 필사적인 탈북과정과 강제북송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언드 유토피아가 미국 국무부에서 상영됐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끔찍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세계적 관심을 계속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9일 워싱턴의 정사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비언드 유토피아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독립영화계의 저명한 감독인 메들린 개빈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강제북송의 아픔을 생생하게 담아 39회 미국 썬댄스 영화제 관객상과 시드니 영화제 최우수 국제 다큐멘터리 관객상에 이어 올해 미국 아카데미상 예비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국무부의 우즈라 제야 민간안보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간 오히려 더 악화됐다면서 이 문제에 세계의 관심을 계속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이어 이런 탈북민 영화를 북한에서 상영한다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 가족의 3대까지 수용소에 보내줄 수 있는 일이라며 이동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이동과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 영화를 통해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선 노력이 탄력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시대에 대한 관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경쟁을 하고, 결국은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 영화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이미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안전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하며 중국이 더 이상 강제 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상영 뒤에는 미국 내 탈북민 김두현 씨와 영화 제작을 공동 후원한 인권단체 링크의 송하나 대표가 참석하는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다가가고 외부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언드 유토피아는 세계적인 호평이 이어지면서 지난주 영국 아카데미상 다큐보문 공식 후보에 올랐으며 23일 발표되는 제96회 미국 아카데미상 장편 다큐보문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과 탈북민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고 자율성이 향상된다면 남북이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 차관은 특히 북한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해외 체류 탈북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에 실시하는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리인권 검토 UPR 서면 질의서를 통해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속 문제와 보호 방안에 대해 중국에 질의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최근 전쟁 언급이 빈말이 아니며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라는 일부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한국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동기가 없으며 전쟁은 곧 정권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쟁 불사를 언급했지만 모두 상대가 공격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오히려 상당한 방어적 태도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에게 전쟁은 곧 김 씨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이 전쟁을 각오하고 이를 꾸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동기가 없다고 지적하고 타이완과 대치 중인 중국과의 협력 차원에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북한이 중국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 정권의 침공보다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에 따른 확전 가능성을 크게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언론 기고를 통해 한반도 상황이 1950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해업에서 전쟁이 발발해 미국이 개입할 경우 한국은 스스로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헤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위원관과 엘브리츠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 간부는 20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하고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 한국을 공격해도 미군의 핵심 전력은 북한 위협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군이 타이완 방어에 나설 필요는 없지만 어느 편에 설지 분명해야 한다면서 향후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전력 재배치에 반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헤런 선임위원구원은 최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위협적이고 초군사화된 정책들이 남북 간 긴장을 높이고 있지만 정권의 자멸 의도는 없어 보인다면서 그런 배경으로 전쟁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규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 간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협과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본다며 북한이 수사적 위협뿐 아니라 실제로 무기 개발을 지속하기 때문에 최근 이런 상황에 우려를 표한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정찰기가 북한이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지 사흘 만인 22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와 군 당국을 인용한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RC-135V 리벳 조인트가 20일 경기도와 강원도 내륙을 왕복 비행했으며 동해와 서해상공에서도 장시간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첨단 전자센서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RC-135V의 이번 출동은 북한이 지난 19일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에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지 사흘 만이며 앞서 지난 4일과 17일의 출격 당시는 내륙 상공의 항정만 노출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어 한국군은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뿐 아니라 판문점과 접경지역, 북방한계선 NLL 일대를 포함한 동서해상, 수중, 공중 등에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